들숨에 햇살, 소량기, 바람, 시적임들을 고스란히 가슴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환해집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호흡 내쉽니다. 충만해집니다. 웹, 지금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바로 집착해. 일할 때마다 뿌리는 게 귀찮다면, 최대 60일 지속되는 태블리즈 화장실료. 두 가지를 같이 쓰면 너무 좋은 환상의 상대 조합. 태블리즈 화장실. 이제 그 숲을 걷고 있는 내 몸을 상상해봅니다. 땅에 닿은 발바닥, 무릎, 허리의 느낌, 가벼워진 어깨와 가슴. 바람이 스치는 얼굴, 시원한 머리, 몸에 흐르는 떨림과 열감, 그리고 코끝에 닿는 숨결을 가만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자연이 내 숨길로 들어와, 나를 힐링합니다. 내 안의 완전함이 깨어납니다.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내 마음이 말해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천천히 아랫배 부풀리면서 호흡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깊게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 눈 감으신 채 가만히 내 마음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깊은 호흡으로 가슴이 편안합니다. 주프의 생명에너지와 하나 되어 맑고 건강해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몸과 하나 되어 평온을 삽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한번 깊이 progressivelyrente.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전화성이 크게modern whack.